아아 아아 아 예 아 아 아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으 으 으 아, 좀 따지면 보여요. 아, 좀 따지면 보여요. 아, 좀 따지면 보여요. 아, 잘 봐요. 아, 잘한다. 아, 잘하네. 아이고 아 아 세븐아웃을 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넘어갈 타군 아니에요 어 탄식어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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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영웅 형님이 따오시겠습니다 안녕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어다... 공동선생님의 김순경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승하고 가겠습니다 상대 두 선수가 너무 강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A2000 글로브 갖고 싶습니다 2등 할 겁니다 화이팅! 호광 Hok Tage 호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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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ê 이제 가면 생겼네 세 개 개 뽑았습니다 박수 굉장히 좋은 성적이에요 나이스 나이스 백 염진규씨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 지금 넘어가면 가장 깊은 쪽이에요 차가운 정렬 아 좋습니다 너무나 많은거 같애 아이고 아 힘들어 네 골프 너무나 많고 같애 아이고 아 힘들어 네 골프 옆으로 빨리 치고나 이제 두 분이 소빈 됐습니다 네 번드 초실블리 2등이에요 2등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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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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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아니요 신혁계에서 선금리와 달려놓으면 소글라 잡았기 때문에 2등 품룩 에이스의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회는 처음처럼 김병준 대리님께서 수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룩 인기상은 제가 뽑았습니다 파울업론 2개를 친 민상출 1위 흰힌팀 생명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셔도 돼요 도우미 도우미 조영민씨 잘 듣고 계세요 네 간단한 우리 2위한테 선글만 할지 뽑겠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터블리에이스에 참여했어요 이제 2등을 해가지고 이번에 참여했을 때 1등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운동을 알겠습니다 오늘 이 베트남을 보면 본인이 쓰실건지요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잘하시는 분들밖에 안와가지고 뭐 재밌었고 전 파인하고 하면서 그냥 한 시즌에 1,2개씩만 계속 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발발